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과거에 최정우 회장,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가 포스코가 지금 연매출이 잠깐만 볼까요? 포스코 연매출이 작년 매출이 18조 4,947억 원 18조 원이 넘는 약 18조 5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3대 철강사 중 하나인 세계 철강 기업의 CEO예요. 이게 공장 하루에 가동을 못하면 500억씩 손해가 난대요. 하루 가동 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만 추산한 3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낼게 그래서 추산한 손실액이 한 2조 원 정도 된대요. 회사에서 추산한, 그런데 회사에서 추산한 건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증권가나 다른 업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가동이 정말로 제대로 다시 실컷 다시 그 기계 다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가동하면 그 옛날에 정말 그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것이냐? 그럼요. 불량품이 또 나올 것이고. 알 수 없죠. 그럼요. 그 제품의 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불량률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걸 과거만큼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과연 2조 원이 끝날까? 그리고 정말로 이걸 제대로 공장을 가동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고. 그러면 CEO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물론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이 범람해서 침수를 입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태풍이 또 왔잖아요. 어제 엊그제도 저기 일본으로 빠져나갔지만 그것도 이번에 또 남부 부산 울산 그쪽에 또 할 거라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대비를 엄청 잘했어. 이번에는 또 막 모래 쌓고 이번에 또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번에는 또 잘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난번 흰남도 때도 이미 최강의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미 예고가 됐고 그러면 과거에 매미 때나 그 엄한 태풍 왔을 때도 포스코가 저렇게 포화정치 공장에 저렇게 침수된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침수가 됐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내외 부족으로 최정우 회장이 이번에 재임했어요. 이번 3월 때 추총 때 재선임 됐어요. 다시 회장으로. 그런데 포스코 선임이 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선임 됐죠. 이번에 다시 재선임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전에 포스코가 항상 회장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 신는다고 낙하산 인사한다고 항상 말이 많았던 CU 기업 중 하나가 포스코인데 그 전에 정준영 회장이 있었어요. 엔비 때 그런데 엔비 때 정준영 회장이 낙하산 내리면서 정준영 회장이 포스코 그때 자원회교 엔비의 자원회교에 적극적으로 다 포스코가 동원되면서 포스코가 완전히 회사가 부실 기업으로 됩니다. 갑자기 정준영 회장 임기 재임 기간 동안 엔비 동안 부채가 거의 100% 이상 9조에서 14조 같은 엄청나게 회사가 부채 부율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부칠이 그냥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준영 회장이 아웃이 돼요. 그러면서 올라온 회장이 최정우 회장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날리면서 그 정준영 회장이 포스코 내부에서는 정준영 회장의 라인으로 최정우 회장이 올라왔고 최정우 회장이 적절하게 정치적 색을 타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을 해서 유지하다가 이번에 또 재선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 하니까 이번에 또 대거 검찰 출신 인사를 또 보강을 합니다. 정권에 어떻게 보면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맞춤형 모습? 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의 저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검사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요. 그 검사가 이번에 법무 실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또 연수원, 또 특수관계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놓고 4월에 전직원에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그룹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2000년에 이미 민간기업으로 다 주식을 다 팔았고 우리는 민간기업이 됐다.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기업이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어떤 책임, 부담 이런 걸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는 민간기업이니까 더 이상 낙하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기업이라고 봐서 되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면.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침수사태를 겪으면서 최정우 회장은 이 사람이 재무통. 그러니까 포스코 현장 라인 출신이 아니라 재무통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정우 회장의 거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코 좀 심각하네요.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산자부에서 포스코에 대한 어떤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해요. 산업부에서. 포스코가 과연 제대로 재난에 대응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정부가 최정우 회장을 날리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성일종 정책위장이 대놓고 또 포스코 이거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기 또 포스코 회장 바꾸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직접 이번에 포항을 내려갑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그러는지 또.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옆에 하천이 범람했고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것은 MB 때 하천정비사업이 잘못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산자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 산자부 이창영 장관한테 포스코 경영진을 바꿀 겁니까?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창영 장관이 따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포스코 경영진을 문책할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산업부에서 포스코를 갖다가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믿는 고지곳들이 믿는 사람도 잘 없죠. 그래요.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파장에 미칠지 모르겠지만 최종호 회장의 거취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쯤 빨리 복구가 돼서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걱정인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냉천에 범람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도 벌어지게 됐는데 이걸 왜 그동안 대비를 못했을까 범람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대비를 못한 이런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정부가 확실히 이번에는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맞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민간기업이라고 스스로 얘기했고 민간기업 스스로도 이번에 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한 어떤 민간기업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최대주주이고 사실상 국민연금 최대주주라는 얘기는 국민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놓고 국민기업 정의가 거기에 꼭 맞다고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저번에 주직권 행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정말로 이번에 포스코 회사에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 이 침수 사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내용과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그런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국회 차원에서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한 걸 떠나서 정말로 포스코 경영진이 이번 포스코 침수 사태에서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내부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조사나 내용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최종호 회장 이후에 포스코가 이런저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 번 계속 얘기했던 산재 사망 사건 포스코 산재 사망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최종호 회장 이후로 한 5년 동안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산재 사망 사건이 가장 많았고 또 최근에는 사내 성폭력 사건이 엄청 매끈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뒤늦게 막 언론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장 명의로 사과를 냅니다. 최종호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지난번 산재 사망 사건 때도 처음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들이 나서니까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최종호 회장이 사과를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침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현장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복구할 때 수건도 제대로 못 받는 데는 지금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되는 식사, 심지어 수건, 땀을 닦는 수건도 제대로 공부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빨리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직접 정말 지휘해서 이걸 정말 직원들하고 같이 동료해가면서 이걸 회사를 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번에 보도전 한 번 냈어요. 포스코 최종호 회장이 하루 내려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진흙 파는 사진 한 번 찍고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리더십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최 회장의 리더십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